안아인데? 헬로 리차드 아따아따아따 리차드 오오오 오오 리차드 으어어어 오쉬엣 디디디디디디디 와 씨 어? 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덤비라고 덤비라고 아 미안해요 나갈게 나갈게 아 아냐아냐아냐 으어어어어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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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물어오자마자 또 어둡쥬 푸르르 키고유 벌써부터 삐걱거리쥬 일단 차단기부터 찾자 아 여기 있다 있다 있어 켜 오케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진 않아 아까 할머니랑도 그렇게요 맞서 싸우고 막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지마 오지마 어? 이 새끼 암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헬로우 앤더슨 리치하드 앤더슨 너 가있어봐 차에 트럭에 리치하드 앤더슨 헬로우 앤더슨 문 니가 닫았지 이 새끼야 쳐다보고 있는거봐 이거 야 장난하냐? 왜 그러는거야 진짜 케로는 확보해 놔야 될 거 아냐 니 머리 보인다고 거기로 어? 야 모습을 떨어내라 2층이 아 야 뭐야 이거 컵 떨어져있다 내려가보자 어 야야 액자 떨어져있다 아 불을 안 낄 수도 없고 이거 일단 트럭 가있어 혼자서 말을 시켜서 뭔가 좀 증거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헬로우 앤더슨 오오 헬로우 앤더슨 아 깜짝이야 아이쒸 아 진짜 야 이거 2층에다 해보자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까 어? 이렇게 우리 정신 상태는 어떠니? 절묘하긴 하다 일단 보고 있어봐 앞에서만 그냥 저거 해볼게 헬로우 리치하드 나 여깄지 어? 여기서 오후 에이유 리치하드 앤더슨 으어 문에 닫혔어 어떡해 리차드핸더슨 아ня인데 헬로 리차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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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차드 오오 오 토마스존스 Give us a sign 아 이 쪽에 안들어갔구나 Hello 토마스 자꾸 소리가 나 어야 여기 있어 토마스 존스 Hello 토마스 이 정도만 해서 요 딱 놓고 녹화를 키고 녹화 켜졌나? 안 켜졌나 이거? 켜졌겠지? 눌렀으니까? NO! A FEW MOMENTS LATER 일단 가보자 다시 가서 그 모니터링도 좀 할 겸 야! 녹화 안 켜놓고 온 거냐? 설마? 너 여기 있어야 내가 켜고 올게 굳은 일은 형이 해야지 따라오지마 장난치지마 문 닫을 생각도 하지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녹화 키고 다시 뿅 됐다 일단 이제 보고 있으면 되지 칼을 왜 가져왔어? 칼을 누굴 찌르려고 칼 거기다 왜 올렸는데? 미치겠네 진짜 이거 아 이제 들어갈게 너 보고 있어 형 또 죽으러 가야 되냐? 같이 가자 그냥 아까처럼 공격적이지가 않아 애들이 아니 근데 이름을 이렇게 애타게 불렀는데 왜 한 번을 반응을 안 보이냐 얘 어 야 꺼졌다 또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헬로우 토마스 존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며칠이야 이 방 안에 있어 헬로우 토마스 존스 토마스 존스 기브 어스 사인 애기 신발이 떨어져있네 아 야 불 깜빡거린다 큰일 났다 헬로우 토마스 오오 샛 헬로우 오 샛샛 죽은거야? 너 근데 왜 살아있는 걸로 보이냐 나한테 와 미치겠네 근데 너 왜 죽었는데 살아있어 왜 빨리 쾅쾅쾅쾅해보지 안 무서워 오라고 빨리 토마스 존스 여기 있지 너 다 알고 있어 내가 토마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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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스 으아악 안되 하하하하 주파수는 나중에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제임스 윌리엄스. 길다. 제임스 윌리엄스. 누구한테나 다 응답을 하고 사진 찍고 더러운 물. 아 사진 찍는 거 어쨌든 쟤 애가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향초 없어. 응. 때리면 그냥 맞아야 돼. 따라라라. 어우 전동 치는 거 봐. 치아 가자. 치아 치아 치아. 치아에 있어. 꼬비집 있고. 물도 아직은 안 차 있고. 어? 치하실로 가야 돼. 물 켜고, 켜고. 안 돼? 제임스 윌리엄스. 제임스 윌리엄스. 윌리엄스. 벨로 윌리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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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켜고. 켜고. 깜깜하면 안 돼요. 정신력이 떨어지니까. 제임스 한 번만 나와줘. 야. 이제 한 번 나올 때 되지 않았냐? 어 깜짝이야. 뭐야 이거 그림자잖아. 아 씨. 어? 나. 나. 야. 야. 잠깐만.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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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넌 줄 알았어. 나 아니야. 너도 그림자 봤지? 어. 나. 그 문. 사이에 껴있는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살짝 돌았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리고 약간 해골같이 생겼었는데? 옆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돌았잖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아보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제임스. 헬로. 헬로우 제임스. 약간 뭔가를 떨군 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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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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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이 안겼다. 야.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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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온다 이제. 진짜 온다. 왼쪽이다. 으아. 찍었다. 어우. 죽었어. 아. 자 있어요. 하. 찍은 걸로 인정될려나? 이거? 일단 사진만 찍혔어. 사진만? 어. 종료를 밝혀내지 못했어. 지금. 이게. 제가 문을 닫는 거냐? 잠그는 거냐? 이게. 잠그는 거 같아. 그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지. 불쌍하게도 죽었네? 아흐흐흫흫흫하 나중에 형 대조차 생기고 있어 야 말 쏘지 않는데? 제임스 윌리엄스 제임스 지금 윌리엄스 컴온 제임스 컴온 난 무섭지 않아 컴온 제임스! 그렇지! 와 와 와봐 남자답게 와보라구 어? 너 무서워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깜빡거렸잖아 근데 나 지금 거실에서 보고 있는데 오오오오오오 했어요 안당했어! 멍청한 녀석 뭐 있어? 내 이럴결고 문 틈에 걸려있었지 이거 봐 여기 있어 앞에 문 안에 지금 내가 문 틈에 딱 걸쳐있다가 문 닫히는거 같아서 바로 뒤로 빠졌지 야 왔어 왔어 아니 왔다고! 아니 앞에 왔다고! 앞에 왔다고? 다시 애기방 들어왔어 지금 아 문이 안열려 지금 거실로 들어간다 지금 문이 안열린다고 인마 야 나 진짜 죽을 뻔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의 영리한 플레이로 얘 몽득이들 보다녀 화나지? 제임스 윌리엄스 컴온 요! 컴온 제임스! 컴온! 지금 차고에 있어 컴온 제임스! 차고차고차고! 문 잠글 거 같은데 들어가면? 아아악! 아니 뭘 대응할 수가 없어 지금 향초 있나 지금? 차고에서 없어졌는데? 어디갔지? 야 향초 없는데? 향초 없지 우리 안 가져왔잖아 아아아아아아악! 큰일났네? 지금 입구에서 왜 저러고 싶어 있냐? 으으으으 띳짝! 어? 功 추가 못 들어가는데? 훗쨨! 난 너무 쫄보라서 들어가기가 싫어지는걸? 미치겠네? 야 뭐야 불 꺼진거야 지금? 어 여기 여기! 여기! 제임스 윌리엄스 제임스 헤이 요 제임스 컴온 요 컴온 요 제임스 차고? 야야 발소리 난다 어디여 앞에 있어 컴온 제임스 제임스 윌리엄스! 컴온 요! 문 닫을라고? 니가 닫아봤자 뒤로 나가면 돼 컴온 제임스! 어? 내가 문 닫힐 때 또 나왔어 야오르지? 야올라 미치겠지 지금 여기 안에 있네 제임스 윌리엄스 여기 밖에 나오는거 아냐? 장난치네 어!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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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제임스 나와봐 안에 있어 봤어 지금 네 제임스 나 보여? 또 문 열면 또 약올려야지 야 이게 바로 존버야 어? 배그에서만 존버가 있는게 아니라고 챌린지 한번 해볼까? 저 앞에 저거 불 끄고 와볼까? 하나 둘 셋 제임스 윌리엄스 컴온 요! 컴온 요 제임스! 컴온 요 제임스! 요 요 컴온! 미치겠지 아주 와봐 발소리 들려 제임스 윌리엄스 아유 앵그리? 아유 귀리인데도 못 움직이겠다 무서워갖고 다행히 문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닫히는 형태라서 괜찮아 어.. strangers 남자 선호 잘못됐어요 뭐さ Basit 아유 뭐야 깜짝이야 씨 으 soybeans 와...놀래키기만하고 도망갔어 아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저 불을 켜고 나와야겠다 제임스 윌리왕스 컴온 요 불킨다 불킨다 간다간다 나간다 나 간다 나간다 문 닫아봐 못 닫지 덤비라고 덤비라고 제임스 윌리왕스 난 여기까지 왔다 나 여기까지 왔다 어..어 불꺼져 아, 미안해요 입만 벌리면 아냐 아냐 안아 아냐、 아냐, 죄송해 아냐 아냐, 오지마 어딜 어딜 낭비 assisted 이메일 낭비 . Suppose 못 67번 낭비 천사 horizontal 너무 무섭네 와 미치겠네 이거 아 어떡하지 이거 아 불 어떡해 불 켜야 되는데 한 번 또 뛰어갔다 와야 되냐 잠시만 아 이번엔 죽을 것 같은데 아 물만 틀어놓으면 물 딱 사진 찍고 도망쳐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오 제임스 윌리엄스 Are you 매우 빡침? 열 받지 나 좀 도망을 잘 가 문 또 닫을라 그러지 너 다 알어 다시 가볼까? 오아아아아아아아 아 저 시계 소리 너무 무서워 내게 닫고 있으니까 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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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방에서 시작을 해서 움직이네 거기 있는거 알아 또 문 닫을거지? 그럼 나 창문 쪽으로 가서 니 사진 찍을거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던지거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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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거말까말까? 던지거말까말까말까 던지거말까말까말까말워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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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야 이거 패턴이 있네 아 이정도면 뭐 야 얼굴 비춰봐 김치 아 이 기나긴 싸움을 끝내러 가야되겠다 니 사진 한방 찍고 죽겠어 내가 깔끔하게 나와봐 나와봐 제임스 야 내가 이렇게 할부치우는데 못나와 왜 이제 안 무서워 진짜 너 정도는 내가 가뿐하게 여기서 피하고 나가서 차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다시 올 수 있어 어딘데 어 이쪽도 이쪽이야? 으으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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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형 간다 응? 간다 이제? 형 나가 나가 뒤지기 싫으면 야 니가 전기 키면 들어갈거야 발전기 키기 힘들어 라고 했지만 이 싸움에 내가 끝을 내주지 잘 봐라 내가 전기 키고 다시 올라온다 얘 그러면 안됐어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 야 야 이거 반칙이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 잇히레대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이거 피할 데 없는데 흐하핳 하핰핳 하핳 아하핳하핳 으하핳하핳 출련돼 아 미치겠네 오우 죽었네요 자 지금까지 파스모포비아를 짧지만 아주 재미있게 플레이해봤습니다 뭐 일단 두명이서 한거라 활동의 폭이 좀 좁기는 했는데 그래도 나름 쫄리는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한번더 약올린다고 하다가 지하실에서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빨리 정중하게 안녕히 계십쇼 구독이랑 좋아요도 이렇게 좀 눌러주시고 어 고생했어 어 들어가 들어가 문이 안열려 아 미치겠네 야 이문 아니라고 요 화장실이야 어 그쪽으로 가 어 가 잘가 들어가 어 그래 들어가